그리스 여자 배구단 팟과 이재영 이나영 25이 쌍둥이 합류에 맞춰 이틀 연속 팬더미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팟는 2021-20이 그리스 여자 배구 리그 모든 홍경기를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4.99유로 양 6,900월를 내면 유튜브 라이브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팟는 두 자매가 그리스에 입국하자 1개월씩마다 2.99유로 약 4,100원을 결제하면 구단이 제작하는 단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며 이재영 이다영 팬덤을 유혹했습니다. 구단 공식 sns에는 이틀 동안 쌍둥이 관련 콘텐츠 11개가 올라왔습니다. 동영상 유료 멤버십 홍보와 입국 사진 묶음이 3개씩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입단 환영 성명이 하나씩 홍경기 생중계 유료 멤버십 프로모션은 두 차례 전개했습니다. 동료와 상결례를 마치고 첫 훈련을 한 다음 촬영한 단체 사진도 게재됐습니다. 그리스 여자 배구는 국가대표팀 세계랭킹 유럽배구연맹 세부 리그랭킹 모두 3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팀은 21년 전 2승 5패 시주 최하위로 탈락한 파나티나이코스가 마지막입니다. 팍도 여자팀 창단 후 아직 일부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 배구 옆에 컵대회도 지난 시즌에야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부 리그 최고 성적 역시 준우승입니다.